2020년 10월 17일 시참여행 6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보이시죠? 산장이라는데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 안에 소파랑 뭐 있죠? 옷이랑 걸려있죠 보면은 저기 무슨 침대가 있거든요 사실 여자친구들 이쪽으로 뭐야 어? 어?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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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?? 어??? 어?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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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있다? 끽끽 소리 뭐야? 금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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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사람이예요? 왜이렇게 오른쪽으로 쫄았지..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나 왜이렇게 오른쪽으로 쫄았지..? 왜이렇게 오른쪽으로 쫄았지..? 이건 왜이렇게 오른쪽으로 쫄았지..? 뭐야? 벽이.. 나 씻기.. 벽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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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거기 누구..? 거기 뭐에요? 거기 뭐야? 누구야? 거기 누구에요? 그건 뭡니까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저리 가! 저리 가! 누구랑 있어 지금! 누구야? 저리 가 당신! 저리 가! 떨어져! 떨어져! 저리 가! automobile 있잖아요 비트륨 pod 뮤직vd 리듬 리듀 리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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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벽 벽벽 잠시만요 소리.. 소리.. 뭔 소리야 어디서? 무슨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이불소리 아니야? 이불소리 아니야?? 뭐가 있어..?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 소리.. 여자 귀신이냐고? 모르겠어 하지 여자 귀신인지 남자 귀신인지.. 여자 귀신이냐고.. 여자 귀신이냐고.. 사람이 들어갈 테니..? 사람이 들어갈 테니.. 집에 이쪽에 나와!! 어디야? 방금 소리..!! 힝힝 아.. 미치겠다 진짜.. 그래도 크게 뭐 하지 않으시네요 왕자님! 혹시 얘기할 수 없을까요? 혹시 얘기하기 힘드시겠습니까? 제가 이게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이게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몇 마디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물건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몇 마디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? 왕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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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매니저입니다 왕자님!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전ipped 끝에!! 좋아요! 알라맨ение 안쪽 부탁드려요 알아요? 저쪽? 아? 알아요? 알아요? 알아요?